김연정의 뉴스쇼 워크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판을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앞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출연하셔가지고 두 분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좀 목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애정결핍 증세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세요. 관심 많은데 민주당 컨설팅까지 해주셔가지고 없는 시간에 민주당 컨설팅까지 두 분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말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가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거 골라오실 줄 알았어요. 김은경 위원장 말 골라오셨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은경 위원장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 아닌가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네. 우선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 첫 번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것.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발언이 그 문제의 발언이었고 뒤에 들으신 발언은 어제 사과를 한 그 발언.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총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혁신위가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위로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혁명위로 돼가고 있다. 혁명. 쿠데타. 혁명위가 돼가고 있다. 네. 혁신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비대위로 가자는 요구를 좀 무마하려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불을 지피고 지금 기름을 얹는 격이라서 지금 혁명위라는 표를 좀 썼고요. 혁명위로 돼가는 과정은 전 사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크겠지만 가령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에 지금 관련되어 있지만 쌍방울권이라든지 대장동권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의 진술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진술이 바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혁명위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면 또다시 진술들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원회, 혁명위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보신다. 장경태 의원님. 혁신위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싶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재판 등의 진술을 보면 오히려 맞습니다. 김용태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게 원래 초반에 불리한 진술에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돈을 줬다고 했다가 2013년 줬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때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과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판은 저희는 유리한 진술로 또 아마 승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요. 혁신위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물론 이제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 의지를 고려해서 모신 건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비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금기시하는 언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나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한 발언을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사과를 하시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사실 좀 늦어졌잖아요. 심지어 지도부가 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사과했는데도 김은경 위원장은 그때 안 가고 다음 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과가 늦어진 이유가 본인이 끝까지 사과는 좀 힘들다. 이건 내가 오해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랬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한 발언과 의도가 풀 워딩으로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오해라는 건 풀 워딩과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당연히 풀렸을 것 같은데 왜 사과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군요. 그런 입장이.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마음속까지 제가 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좀 억울해하셨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될 건 이 워딩이 오해였다 할지라도 강한 메시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될 건 사과를 포함한 정중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빨리 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논란은 바로 매듭 짓는 게 바로 수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시간을 끌일 이유는 없죠. 혁신위원분들이 대부분 비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밖에 계셨을 때는 본인들이 정치인들 보고 굉장히 비웃었겠지만. 정작 본인들이 그 안 좋은 고약한 정치인들, 기성정치인들의 잘못된 것만 따라서 배워서 하고 있다는 거. 본인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김은경 위원장 말씀 중에 기성정치인 따라한 것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갈라치기요? 네. 지난번에 이 사과 직전까지 계속 국민의 지탄을 받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밑에서 이랬던 것은 치욕스러웠다. 이건 사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한테 치특히 쓴 거거든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갈라치기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이 사과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화를 돋궈가지고 본인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굉장히 나쁜 것만 배웠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과할 타이밍도 놓치고 사과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에 대한 의미가 많이 태색되는 거예요. 기성정치인들 보면 사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나쁜 짓만 배우신 것 같고 세 번째가 남탓하는 거예요. 교수라 철이 없어서. 저도 이제 곧 60인데 제가 노인을 폄하할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노인회를 찾아갔을 때 반응 노인분들이 한번 반응을 보면 그다음 또 전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 그 현장 노인회를 찾아간 그 현장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손짓검을 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이 사진이라도 내가 밤을 하는데 때리겠습니다. 정신 체력을 하고 정신 체력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어지고 그런지 이 장면을 지금 편집을 해놨는데 그 앞에 사과를 김은경 위원장이 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준비해가지고 그 면전에서 정신 체력! 정신 체력을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과로 결국 진화가 과연 될 거냐 아니면은 계속 노인회장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퇴 혹은 혁신이 해체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일단 해체는 뭐 일단 차치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냐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분위기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일단 혁신이의 여러 가지 이 설화가 있다 할지라도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자체는 이 혁신안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설화를 가지고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8월 말 9월 초로 예상되는 여러 혁신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불필요하다 봅니다.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과도 하시고 여러 수습 국면인데 또 사퇴를 하면 또 그거 또 갈등과 또 논란과 또 분쟁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고 또 이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고 저도 좀 저 어제 사과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양희원 형원이나 김은경 위원장에 가셨을 때 실제로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 사진이라도 때려야겠다. 명함이라도 때려야겠다면서 손찌검을 하시는데 참 저도 좀 생소한 광경이라 김영태 최고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노인 회장님의 어떤 분노가 그만큼 그게 달았던 걸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분의 어떤 노인분들의 그만큼 이번 사태를 보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격해져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혁신이가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답을 내려야죠. 그 스스로 답이란 건 어떻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혁신이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혁신안, 1안, 2안, 3안 이런 거 국민들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답을 혁신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제 답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않겠다라는 그 혁신안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혁신이가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두셔라 말씀하셔야죠. 왜냐하면 선출직 당대표 지금 굉장히 존중하지만 지금 역사상, 헌정사상 정말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법원에 출동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범죄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 어떤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시라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 전에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하느냐 마느냐, 사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께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하냐 마느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미 식물혁신이가 돼버렸거든요. 이미 혁신이의 권위가 떨어졌다? 떨어졌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혁신이가 무슨 혁신안을 내놓든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이 혁신이가 처음 출발했을 때 본질적인 답에 대한 혁신이만의 어떤 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고 혁신이 해체해라 그 말씀이세요? 거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혁신이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근데 심평 변호사께서 답을 좀 내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힘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언급이 있었다. 신당창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윤석열 정권도 국민의힘으로 총선을 치를지 안 치를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문제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혁신이가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전전혁신위원장입니다. 전혁신위원장은 이래경 위원장 계셨잖아요. 임명했다가. 이번에 또 김은경 위원장까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분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면전에서 아주 뼈아프게 때리셨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에 이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을 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요.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라디오 본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로 한 5분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좀 고지 드리면서 어떤 말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 공산당 언론, 기관지 이 발언을 꼽고 싶습니다. 첫 출근길에 그 발언 들어보죠. 아, 준비 안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말은 제가 대독하는 것으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성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자 이제 기자가 묻죠. 후보님 보시기에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면 어딘가요? 그러자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미 청와대 대변인 또 홍보수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정원으로부터 방송사 동향 파괴라든지 방송사 여러 가지 소위 좌편향 인사들을 제척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까지 활용한 전용한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금 좌편향 정도의 워딩에서 공산당 기관지 언론 이런 지금 어느 시대에서 오신 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방송을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나온 과정이다. 장악을 넘어서 파괴하려고 의도했다? 제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우리 또 김용태 측으로 아마 했던 발언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언론사, 방송사들을 작살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작살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단순히 장악한다. 방송사 사장, 이사들 교체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송사를 아마 KBS가 예를 들면 OBS 이런 식으로 바뀔 정도로 아예 다른 방송사로 오히려 민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뭐 OBS는 지금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로 드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예 신생 다른 방송국으로 PBS라든지 아예 그냥 PBS도 있나요? 하여튼 다른 아예 방송사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이 방송사 인사 정도, 경영진 정도 교체로는 안 끝날 것 같다. A 사장을 B 사장으로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KBS가 ABC 방송국이 되고 MBC가 DEF 방송국이 될 정도의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완전 탈바꿈? 그냥 아예 그냥 경영구조, 지배구조 이런 부분까지도 아예 바꿀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에 저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김용태 최고? 일단 장경태 의원은 지금 소설 쓰시고 계신 것 같고요. 공상소설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관 후보자의 말씀, 공산당 기관지 말씀 부적절했죠. 아무리 우리 언론이 편향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은 국민적 저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발언이다.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의도에 떡밥을 뿌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서로가 똘똘 뭉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전선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언론들이 한 두 달 전부터 내정설이 있을 때부터 나왔었고 풍문에 의하면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동관 후보자는 이것을 여야의 정쟁화로 이끌면서 오히려 이러한 싸움은 어떤 색깔로는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적격된 거니 임명에 대한 어떤 여론 명분을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떡밥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확 문거네요. 그럼 정치권이? 정치권이 물었다고 저는요. 작심 발언하고 작심 발언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작심 발언했다고요. 분산당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일종의 해증 전략인 것 같아요. 해증? 해지? 의혹 위험에 대한 분산 전략. 청문회의 큰 두 가지 의혹이 첫 번째가 자녀 학폭 의혹하고 두 번째가 언론 장악 문건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방통위에 대해서 느끼시기에 부자 언론 장악 문건보다는 학폭에 대한 그런 느끼는 바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국민들의 민감도는? 민감도가 아무래도 실생활이 좀 밀접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께서는 아마 이러한 언론의 분산시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전략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던진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시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스스로 인정하신 꼴이죠. 김용태 최고위원 마저도 의도된 발언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격 인사를 이미 국힘에서도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 여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학폭이라든지 언폭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도 1% 쪼개기 지분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부인에게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준다든지 이미 청와대에 계실 때부터 청와대 학부모도 논란이었지만 청와대 조합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마 소명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2의 정말 이명박 시즌2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정말 박근혜 시즌2에 준하는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시즌2라는 말씀은? 이동관 게이트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정륜의 문건이 있듯이 이동관 문건 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여기서 일단은 줄이고요. 줄이고 두 분과 함께 한 5분 정도만 더 유튜브로 진행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총선 불출마설이 갑자기 어제 그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무슨 이재명 대표를 둘렀다는 설들이 참 요새 많아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장경태 최고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하죠.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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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